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버고스 한번 해볼텐데 아 이거 좀 바램이 있다면 좀 핵 유저들을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핵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핵 때문에 게임이 진행이 안돼요 오늘은 좀 핵 안 만나고 게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어 집중적으로 두 번째 맵을 한번 탐방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미션도 잘 몰라서 어 자 시작 인포 걸리면 좋은데 저는 절대 안 걸려요 일단 좀 돌아다니면서 눈치껏 어떤 미션이 뭔지 그거부터 일단 좀 볼게요 어 지금 사보타지가 터진 것 같은데 요거 전등 권치로 어디까지 가야돼 와 진짜 몰다 이거 안 못 걸리면 끝장이겠는데 관리실 요기가 관리실이구만 요 작은 버튼 눌러서 아 뭐 좀 해볼라 그랬는데 벌써 죽으셨어 어디예요 범이라고? 벌써 뭐 경크 떴나본데 야 우리 브릭형은 아닌 누구냐 아니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건데 우리 브릭형은 아닌 뭐야 아니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시참 아니라고 괜찮아요 뭐 한 명 정도는 보라야 너 찐? 그럴리가 저 브릭님 구독자라서 아이디 사칭 좀 했어요 죄송 이렇게 되면 종리된 거 아니야? 갬브링 개노잼 아가들 채널 그건 반박 불가인데 야! 면도입 누가 갬브링 보냐고? 님들 단체로 갬브링 안티예요? 전 갬브링 좋아하거든요 아니 여기 뭐 갬브링 안티만 다 있어 여기 다 뭐라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전 지금 저의 안티 세력들과 이 무서운 우주선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죄다 갬브링 안티밖에 없어요 이건 뭐지? 뭐 뽑아야 돼요? 뭐 해야 돼? 아니 원자로 용해 아무나 좀 해! 나 우주선 뽑게! 아유 학살자! 아 얘였어 이 방에는 근데 여러분들 제 안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있기 그런데 저는 더 좋거든요? 이들 갬브링 안티지만 브링 영상 재밌... 아니다 내가 뭐 안티를 또 바꿔서 뭐하냐 펜으로 두번째 맵 거의 지금 뭐 파악 다 들어갔거든요? 빡센 구역부터 가겠습니다 아! 내가 들어할라 그랬는데! 벤츠 속 괴물 아이디가 살짝 쪼개하긴 한데 왜 안 들어가고 있냐? 너 소송이야? 설마 날 의심하는 거야 지금? 설마 날 의심하냐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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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디! 아 소름 진짜 벤트 속 괴물 야 근데 벤트 속 괴물이 나를 진짜 우습게 봤겠다 이거 아니 씨 대놓고 벤트 속에 들어갔는데 도망도 못가 아 이런 실수 하지 않겠습니다 맵 적응망 대박 다 죽었어 아하 이거 방제 벤브링 엘 엘! 에이젠 눈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본 영상은 캡처 중입니다 우호 접수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쫄았어! 쫄았어! 쫄았어 아니 뭐 자신도 없으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왜 해가지고 금방 쫄아서 나갈 거면 하지를 말든가 그럼 잘 살고 가고 싶어 킬에 손이 언제나 가 있는 어? 확인 확인 너 확심 확인함 내가 노랑 확심 널 죽이겠음 어? 지금 하향이 내려가는데 아씨 하향이 눌렀냐? 하향이 눌렀으면 100%다 이거 아씨 기다려봐 하향이 날 찝지 말아야 돼 제발 추보여라 하향 누구의 누우실이면 어디임 나랑 누구 하향 확시 봤었는데 아니야 제가 말하기 전에 나 가만히 있자 난 산소 쪽 통로 나랑 누구 한 명 확시 확인하고 나왔었어 조심할게요 어 요거 지금은 지금 안 걸리고 있다 지금 연두? 이게 원래 인폴로 하면 주변에 시민들이 알아서 도와주는 이런 그림이 좀 마련돼야 돼요 고고 오케이 고고 자 찍어라 이게 왜 아이디어를 인보스터로 했냐 예스 자 이렇게 하면 가시네요 나 아니면 너 오키 오키 여기서 오키 오키만 해줘 너 아님 민트야? 야 아님 민트야 요쯤에서 카드가 한 장 있죠 민트 하나 보낼 수 있습니다 어리버리한 척하면서 한번 눌러줄게요 민트 아 12초나 되네 쿨이 순수한 척 해야 돼 여기서 연기 포인트는 순수입니다 아시겠죠? 여기서 여기서 눌러주는 거야 아 이거 안되네 아 씨 이거 민트 보낼 수 있는데 여기 누구 있을까? 어 여기서 죽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한번 봐주고 센서 한번 봐주고 어? 갈색이 눌렀다? 이거 또 한번 놀아가야죠 검이라고? 검정색 보자 아 왜 검정색 왜 또 걸렸냐 고고고고고고 미안하다 검정아 왜 그랬어 난 아까 민트가 연두 인포 아니어서 연두가 자기 아님 민트 하라고 했었지 않나? 아 그래 민트를 몰아가야 되는데 이거 나? 나는 왜 대체 뜬금포야 너무 미션 계속 하고 있구만 사보도 풀고 나 원자로 바로 근처에서 풀린 거임 나보다 뒤에 있던 사람도 있었어 알고 몰아가라 너가 인포인데 늦게 가놓고 나 몰아가는 거임? 와 설계보속 야 지금 지가 입으로 안 갔대 다음 타입은 너다 와 일단 검정색 같기 때문에 일단 레드 먼저 죽이겠습니다 아이가 보는 척하고 원자로 걸어 일단 원자로 해 아 근데 미션 한 두개 깨면 끝인데 그대로 칠 수 없는데 애들 미션을 지금 어리거리하면서 못 깨고 있는 거 같거든 잠깐만 살짝 빠졌다가 원자로 쪽으로 들어가던 걸 해야 돼 얘들 따돌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시야에 걸려가지고 벤트 타자 벤트 타야돼 벤트가 여기에서 타면 어디 나오는 거 같겠다 사보타지 한번 걸리면 좋은데 운실에 운실에 걸어주시고 입구 쪽 시작하는 데서 죽었다고 아무도 생각 못하겠지 돌으면 저거 시체 발견이 안 되니까 그때 킬쿨 돌면은 바로 죽이면 끝 이번엔 입구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컷하면 시체가 늦게 발견되게 돼있어 이번엔 입구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컷하면 시체가 늦게 발견되게 돼있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불금을 꼭 쓰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좀 좋았다 입구 쪽으로 유인해가지고 컷하기 깔끔했습니다 자 다단별!